암한테 나의 세포한테 잘 다스리면서 나랑 함께 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함께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내 세포한테 얘기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려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안규빈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암을 중단하게 된 계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2년째 병원에서는 항암을 계속하는 줄 알죠? 네 맞습니다 3개월마다 계속 CT를 찍으셨고 그런데 계속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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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흔적만 보인다 이 정도로 물론 암이 다 부서진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제 표현은 암을 잠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암을 잠재운 상태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잠재우면 완치판정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또 나름 또 열심히 관리를 해오셨고 사실 80점이면 날라리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오히려 100점 하는 것보다 80점 정도 하셔라 완벽주의보다 80점 하시는 게 훨씬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충분히 암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취하시거든요 저는 80점 잘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비결을 암을 잠재운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삼성병원에서는 지금 2년째 키스칼리 페마라를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내성이 생길 때가 됐는데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재 마지막 CT를 찍은 게 지난달에 찍었고 임상 결과를 조별 씨 원장님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혈종과 의사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현재 상태를 보시더니 다발성으로 사실 있는 암의 상태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암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많이 옅어졌고 뚜렷한 형체가 많이 옅어진 상태 그리고 임파가 많이 부어 있었는데 현재 임파선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정도 이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이거는 그냥 흔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으니 조금은 마음 편히 지내서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라면 저는 굉장히 해이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저한테 계속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해이해질 때마다 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방향을 저한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암을 잠재운 비결은 저는 80점이라는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이에요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체온을 재고 깜짝 놀랐거든요 35.9도가 제 체온이었어요 전 과학시간에 36.5도 인간은 36.5도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35.9도인 것을 보고 아 내 몸 상태가 점점 모든 병에 취약해지는 몸 상태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음으로 끊었고 웬만하면 음식에 조금 발열을 할 수 있는 뭐 커큐민이라든가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이 꼭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온이 36.8도, 36.9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서 아 현재 내가 1차적으로 체온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암을 잠재웠다 항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이 36.5도를 떨어진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에서 현미 채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침에는 꼭 닥터조, 자연암끼에서 주문한 야채, 스프를 꼭 먹고 아침에 사과, 고구마, 토마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아침에 모든 것을 좀 해결을 하는 편이고 저녁이면 되도록 육식은 안 먹고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약속이 있다면 가급적 점심으로 해서 소화를 다 시키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집중하면서 물에 미네랄이 좀 많이 함유된 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 안 자도 안 죽는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워크홀리이기 때문에 일을 끝내야 잠을 자는 편이어가지고 잠을 안 자는 것이 저에겐 어떻게 보면 낙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누군가가 안 자도 안 죽는다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시 이전에 잠을 들려고 노력을 하고 8시간은 충분한 수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점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에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제가 이제 연골이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사실 어느 정도 일정량을 걸으면 무릎이 심한 피로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머지로 조금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연치유 생활하신 지가 2년 되셨고 충분히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본인의 치유 비결이었다 중요한 점은 암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잠 지우는 걸로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암을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현대학의 표준 치료가 사실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없애려 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데리고 살면서 잠을 지우면 성공합니다 저는 뭐 그런 사례들 너무나 많이 있어 왔고 또 우리 안규미님이 정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치병 중인 암 환우분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방암 치료 중인 분들 특히 유방암 환우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압적이고 타이트하다면 지칠 수 있는데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이 환우분들이 치병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단기간 싸움이 아니라 장기간 싸움이고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이 기로에서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의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을까 최선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편협된 사고가 아직은 만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잘 알아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나를 믿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잡형법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서 지피지기면 백전베승이라는 말이 저는 당연히 손잡형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나의 암한테 나의 세포한테 잘 다스리면서 나랑 함께 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함께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내 세포한테 얘기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암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죽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을 선택하신 분들이 내성이 생겨서 더 암이 독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치병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잘 관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안규미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었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우리 독자분들과 자주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